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피구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피구들이여 여기엔 한 피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갑지 사띠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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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일어난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난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희각질 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영각지 삼아 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산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산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산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산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사각지 우페카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